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찍어서 올리는 영상은 상담사례 또 영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상담사례 설명 사례 그 다음에 요번에 마지막으로 대치동 대 비대치동 이라는 타이틀로 대치동 아이들하고 대치동 아닌 지역의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거를 꼭 뭐 대결구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보면 좋다는 생각도 있고 제가 하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이 오는데 강남 잠실 서초 대치동 도복동 이쪽의 아이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 또 서울 아이들 대치동 아이들 좀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순서는 일단은 아이들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의 태도나 어떤 수준 같은 거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하시는지 또 대치동에 이제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그리고 이제 타 지역의 강사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단 이름을 지금 유튜브에 채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좀 좀 관심 끌만한 그런 제목을 이용하긴 했는데 결국에 그거 같아요 상위권 아이들이 많잖아요 대치동 쪽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또 중화위권 아이들은 왜 중화위권으로 찾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대치동 아이들과 타 지역 아이들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치동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동해 가지고 그쪽에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기회비용 같은 걸 또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꼭 대치동에 가지 않더라도 대치동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아이들한테 처지지 않고 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치동에 가지 않고 그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방법 같은 것들을 제 생각을 좀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을 찍은 이후에 제가 올려드리면은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거기에 가능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쉬운 초등 영어도 못하고 이상하게 실력이 늘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1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파닉스 암기가 어려워서 파닉스가 잘 안 되어 있는데 학원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하니까 진도를 쭉 나가버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학원에서는 꼼꼼하게 확인을 안하고 진행해버리기 때문이죠 두번째 원인은 암기력이 원래 약한 아이인 경우입니다 즉 첫번째는 암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파닉스가 덜 된 상태에서 독해난 문법을 시작해버려서 그런 경우이고 두번째는 암기력 자체가 매우 약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암기가 잘 안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어머님들이 매우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학원을 몇 년씩 다녔는데 그리고 잘 다녀왔는데 어떻게 파닉스도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지? 말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파닉스가 완전히 안된건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익숙하게 단어를 읽는 수준까지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닉스 암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가 자신있는 읽기가 안된다는 것이고 자신있게 읽지 못하니까 뜻을 암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겉모습을 보고 야구공인지 축구공인지 탁구공인지 시각적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 공을 축구공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독해를 하던 문법을 하던 효과가 없고 돈 낭비 시간 낭비만 몇 년씩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단어를 정확히 읽지 못할 때는 뜻 암기가 안되고 있고 단어 뜻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은 암기 기술을 사용해서 파닉스 암기를 쉽게 도와줘야 하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읽는 것에 자신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암기력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경우라면 한두 달이면 끝나지만 아주 나쁘거나 아주 어린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닉스를 충분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이 파닉스 암기가 안되어 있고 읽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빠르게 캐치해서 잡아주지 못하고 초반에 도와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자신감과 흥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평생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 영어가 다른 것까지 발목 잡혀버리는 현실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초등 단어 800단어가 어렵다면 중학단어 1500단어는 100% 어렵고 고교단어 5000단어는 200%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겪고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 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통 스펠링 암기까지 해주냐 물어보시는데 스펠링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발음, 무조건 파닉스부터 잡아줘야 합니다 단어 암기, 단어 뜻 암기, 문법, 독해 등등 나머지는 다 그 다음 단계에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학생들은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영어가 싫어지는 시점이 오기 전에 보내주시면 좋고요 단어반보다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반을 등록해 주셔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완벽히 가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파닉스가 되는 순간에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마음 가지시고 시냇물이 흐르듯이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읽게 되고 그 후에 초론 800단어가 끝나면 그때 단어반을 한번 해주셔서 중1단어까지 마치면 자신감이 급상승하게 될 것이고 중1단어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독해 문법을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밴드의 소식이 뜸했는데요 설명의 영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찍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전에는 저희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저희들 프로그램 설명 위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영어를 어떻게 시키면 좋은지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문법이나 독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저희 대치기형 영화의 마스코트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공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부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공부하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맨날 맨날 더 많이 해라 이렇게 시키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부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경쟁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서 학교나 뭐 직장이나 나중에 이제 크면서 이제 계속 경쟁을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아무런 공부법이 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는 총이 없이 총이나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지 공부법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그러면 공부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으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10년동안 공부를 자기만의 공부법으로 공부를 한 아이와 아무런 공부법 없이 그냥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아이 결국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해라 왜 공부하느냐 왜 텔레비전 보냐 왜 유튜브 보냐 왜 게임하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면 재밌고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아직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목표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들이 좀 더 많거든요 이제 목표를 너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스카이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출발선에 있을 때 이 대학교로 가는 것을 바로 목표로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꼭 스카이 대학교는 아니고 그냥 뭐 인서울대학교다 그러면은 가는 방향이 좀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 스카이 대학교는 이제 상위 1% 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똑똑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 성격에도 좀 맞아야 되고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만큼 부모님들의 서포트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입시에 바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학원 다니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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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만큼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카이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지만 방향을 먼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편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녹화를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예고 드린대로 학원 설명회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상담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할 때 보통은 이제 회화나 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데 가끔 이제 영어를 싫어하는 초등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영어를 싫어하거나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처진 학생들을 왔을 때 보면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파닉스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닉스가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되어있어야 되고요 약간 일부분 빠져 있거나 이중모험을 잘 모른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확인,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어있으면 이제 진도를 쭉 나가게 되는데 근데 안되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도 이걸 확인을 못해주고 쭉 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빈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사상누각이라고 할까요 모래성이 쌓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어함기나 또 독해, 문법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단어 자체가 인식이 잘 안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상누각처럼 이제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여기 파닉스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진도만 쭉 나가버리게 되니까 점점 다른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그럼 이제 점점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죠 쉬운 것 같지만 좀 확실하게 어머님들께서 체크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왔을 때 일단은 파닉스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뜻은 몰라도 읽는 것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댁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실 때는요 1단계로는 그 알파벳 각각의 알파벳 음과 소리가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모음이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아이들마다 약간 좀 느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K, A면은 뭐 카 그 다음에 뭐 C, A, L, A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카, 라 이런 식으로 음절 단위로 읽는 연습을 꼭 꾸준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추측해서 단어를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단어들이 이제 자주 하게 되면은 봤던 단어들을 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이게 음절 단위로 읽는 방법이 안 돼 있어도 아이들이 대충 이제 추측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단어 암기 단어 암기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암기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아까도 이제 파닉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이제 단체로 하다 보니까 쭉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물론 이제 800 단어이기 때문에 기초 단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800 단어 직접 해보시면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까먹으신 단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물론 아이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800 단어가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독해 문법을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점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설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 반드시 있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파닉스가 안 돼 있거나 뭐 단어가 안 돼 있어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진도 수준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경우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단어를 좀 먼저 암기를 다 끝내주세요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법은 순수하게 독해 문법만 하게 되죠 보통은 단어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독해 문법을 하기 때문에 독해도 안 돼 있는데 단어도 안 돼 있고 단어도 안 돼 있는데 문법도 안 돼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상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초등학생인데도 잘 못 따라가거나 영어를 어려워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뭐 의문문은 can you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해서 독해 원리 원리를 단순하게 가르쳐 줘서 독해를 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은 가능하면 이제 문법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결국에 중학교 내신 때문에 초등학교도 문법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어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단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문법 개념까지 이제 해주면은 당연히 어려워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나 이제 뭐 부모님들께서 쭉 설명을 물론 이제 여러 번 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쭉 설명을 해 주고 알았냐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100% 따라온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케익처럼 나눠서 떠먹여 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법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꼭 지켜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초등 800단어도 꽤 많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단어함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나 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아이 옆에다 붙들어 두고 100단어만 한번 처음 보는 단어들 100단어만 암기 시켜 보시면 아마 몇 시간이 지나도 암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까먹고 장기 기억 단기 기억도 어렵지만 장기 기억 한 100단어 정도만 시켜 보시면 단어 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800단어는 아이들에게 6년 동안 암기해야 되는 양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가 사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절 단위로 정확하게 읽는지 통으로 아 이거 옛날에 어떤 봤던 거야 모양을 보고서 아 이거 굿모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아이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읽고 읽고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 단어 암기를 이미 800단어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경우는 초 1, 2, 3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house 뭐 tiger 뭐 이런 정도는 대부분 아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단어부터는 모르는 단어들의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를 좀 신경을 써서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충 이렇게 했지 쉬우니까 이렇게 했지 라고 추측하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단어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음절 단위로 파닉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파닉스 그리고 단어 암기 이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꼭 해 봐 주세요 시간 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쭉 학원만 보내시게 되면은 효과도 없고 아이들도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녹화를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예고 드린대로 학원 설명회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상담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할 때 보통은 이제 회화나 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데 가끔 이제 영어를 싫어하는 초등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영어를 싫어하거나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뒤처진 학생들을 왔을 때 보면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파닉스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닉스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약간 일부분 빠져 있거나 이중모험을 잘 모른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어 확인 확인을 꼭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이제 진도를 쭉 나가게 되는데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도 요걸 확인을 못해 주고 쭉 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빈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사상누각이라고 할까요 모래성이 쌓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어함기나 또 독해 문법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단어 자체가 인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상누각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여기 파닉스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진도만 쭉 나가버리게 되니까 점점 어 다른 아이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그럼 이제 점점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죠 쉬운 것 같지만 좀 확실하게 어머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왔을 때 일단은 파닉스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뜻은 몰라도 읽는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댁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실 때는요 어 1단계로는 그 알파벳 각각의 알파벳 음과 소리가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모음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마다 약간 좀 느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뭐 K A면 카 그 다음에 뭐 C A L A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카 라 이런 식으로 음절 단위로 읽는 연습을 꼭 꾸준히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추측해서 단어를 읽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단어들이 이제 자주 하게 되면은 봤던 단어들을 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여기 음절 단위로 읽는 방법이 안 돼 있어도 아이들이 대충 이제 추측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 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단어 암기 단어 암기를 시켜 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암기를 시켜 주시면 면은 될 것 같고요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아까도 이제 파닉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이제 단체로 하다 보니까 쭉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단어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물론 이제 800단어이기 때문에 기초 단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800단어 직접 해보시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까먹으신 단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이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800단어가 정확히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독해 문법을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점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 반드시 있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파닉스가 안 돼 있거나 뭐 단어가 안 돼 있어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진도 수준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경우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단어를 좀 먼저 암기를 다 끝내주세요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법은 순수하게 독해 문법만 하게 되죠 보통은 단어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독해 문법을 하기 때문에 독해도 안 돼 있는데 단어도 안 돼 있고 단어도 안 돼 있는데 문법도 안 돼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대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상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초등학생인데도 잘 못 따라가거나 영어를 어려워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의문문은 Can you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한 번에 하나씩만 요렇게 해서 독해 원리 원리를 단순하게 가르쳐 줘서 독해를 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은 가능하면 이제 문법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결국에 중학교 내신 때문에 초등학교도 문법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어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이제 단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법 개념까지 이제 해주면은 당연히 어려워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나 이제 뭐 부모님들께서 쭉 설명을 물론 이제 여러 번 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쭉 설명을 해 주고 알았냐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100% 따라온 게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케익처럼 나눠서 떠먹여 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법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꼭 지켜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초등 800단어도 꽤 많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단어 암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나 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아이 옆에다 붙들어 두고 100단어만 한번 처음 보는 단어들 100단어만 암기 시켜 보시면 아마 몇 시간이 지나도 암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 까먹고 장기기억 단기기억도 어렵지만 장기기억 한 100단어 정도만 시켜 보시면 단어 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800단어는 아이들에게 6년 동안 암기해야 되는 양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가 사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절 단위로 정확하게 읽는지 통으로 아 이거 옛날에 어떤 봤던 거야 모양을 보고서 아 이거 굿모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하지 않고 음절 단위로 아이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읽고 읽고 있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어 암기 단어 암기를 이미 800단어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경우는 초 1, 2, 3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house 뭐 tiger 뭐 이런 정도는 대부분 아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단어부터는 모르는 단어들의 아이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를 좀 신경을 써서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충 이렇게 했지 쉬우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추측하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단어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음절 단위로 파닉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파닉스 그리고 단어 암기 이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꼭 해 봐 주세요 시간 한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쭉 학원만 보내시게 되면 효과도 없고 아이들도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강의는 중계동에서만 하고 있고 단어 준 수업도 가능한데요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어부터 끝내주면 아이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고 이제 수준도 좀 빨리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어만 하는 단어반이 있고 종합반이 있고 그런데 보통 단어반 같은 경우는 단어 단과반이 있고 단어 정규반이 있어요 단어 단과반은 1대1로 하는 거고 단어 정규반은 두세 명 같이 한 선생님이 검사해 주시는 거고 단어 정규반은 두세 명 같이 한 선생님이 검사해 주시는 거고 집이 뭐 조금 머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어 단과반 1대1로 하고 세 시간씩 두 번 진도 나가고 나머지는 줌으로 하는 단과반을 하시는 게 적당하죠 좀 먼데서 오는 아이들은 이제 단어반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죠 진도도 줌으로 가능한데요 어제도 잠실 쪽에서 어떤 여학생 와서 하고 갔는데 여학생도 어제 이번 주에 두 번 와가지고 현장 강의하고 갔고요 나머지는 줌으로 이제 다음 주 열부터 하기로 했고 방학 때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이게 하나의 단과 프로그램으로 계속 있는 거고요 단어반이 있고 종합반이 있고 그래서 네 두세 명은 이제 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검사를 해 주시는 거고 단과반은 1대1로 한 선생님이 담당해 가지고 세 시간씩 두 번 진도 이번 주 한 번, 다음 주 한 번 이런 식으로 진도 수업을 마치고요 두 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씩 주 2회 총 8번 줌으로 반복 수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진도 두 번, 반복 8번 이렇게 세트해요 진도 나가면서 이제 단기 기억 시키는 거고요 진도 나가는 수업은 이제 기억술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단기 기억을 시켜주는 거고 줌으로 하는 8번 반복 수업은 반복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 수업 해 주는 거고 줌 수업 같은 경우는 앱이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교재 발송해 드리고 날짜 잡아서 하고 있어요 기술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영어 학원이 왔는데 기술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기억술이나 뭐 반복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그걸 아이들이 배프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이해는 하지만 각 단어마다 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배운다고 아이들이 배프를 쓰지는 못하고 반복법이나 뭐 다른 공부 기술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이 되겠죠 1,2학년 모의고사가 좀 쉽기 때문에 1,2등급 나왔던 아이들도 보통 2학년 후반부터 조금씩 점수가 내려가는 경향이 보통 있는데요 뭐 많이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도 좀 점수가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모르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큰 아이들도 단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중계동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 강의는 중계동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단어만 하는 단어반이 있고 그 다음에 독해 문법 듣기 내신 같이 하는 종합반이 있는데 단어반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어반은 종류가 두 종류거든요 집이 멀고 좀 시간이 별로 없는 학생들은 단어 단과반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어 단과반 같은 경우는 3시간씩 2번 진도 그래서 이번 주에 3시간 다음 주에 3시간 이런 식으로 진도 수업을 2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1시간씩 주 2회 총 8회를 반복 수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이게 단과 수업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3시간씩 2번 진도 그 다음에 1시간씩 주 2회 총 8번 반복 이렇게 해서 총 10번 수업이 진행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가 단과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회비는 고등학생이 100만원 중학생이 80만원 초등학생이 70만원인데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10만원씩 DC 해드리고 있고요 단어 정규반은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집이 노원이나 쪽 중계동에서 좀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1대1 수업은 아니고 두세명 같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검사를 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건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총 6번 진도 나가는 수업을 하고 마지막 2시간씩 2번 2번은 이제 재점검 해 가지고 까먹은 거 다시 안기 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어 정규반은 총 8번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정규반 같은 경우는 더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어 단과반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단어 체크해서 한 400단어 암기한다 그러면은 단어 정규반은 한 1500단어에서 한 2000단어 진도를 나가고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 암기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 나가는 수업은 3시간씩 2번 나가는 수업은 수, 뭐 금은 한 4시, 5시 정도에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한 3시 정도 수업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요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1차 수업이 요번주 토요일 했으면 2차 수업은 다음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고 1차 수업 진도 나간 다음에 바로 반복 수업 바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만 두 번 하신다든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다른 학원하고 반대로 단어부터 끝내주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먼저 끝내주면 아이들이 영어를 좀 쉽게 배우고 수준도 좀 빨리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어반이 있고 단어 듣기, 독해 문법 같이 하는 종합반이 있고 그래요 1대1 수업도 있고 같이 하는 수업도 있는데요 1대1 수업하는 게 단과반이고 같이 두세 명 같이 봐주는 게 정규반이 있어요 딱 중1까지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중2가 되면은 내신이 시작돼서 계속 내신 치다보면 단어 암기 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휘력이 잘 늘지가 않고 그 상태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학교 때는 500단어씩 나오지만 고등학교 가면 내신은 더 할 게 더 많아지는데 단어는 2000단어씩 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단어를 모른 채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단어 단과반 같은 경우는 1대1로 해서 3시간씩 2번 진도를 나가요 일주일에 2번이 아니고 요번주에 한번 다음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진도 수업 2번 하고 끝 그리고 1시간씩 줌으로 주 2회 총 8번 반복 수업 그래서 진도 나가는 수업 2번 반복 수업 8번 이렇게 세트예요 1을 찬다는데 이제 2번에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단어에서 1500단어를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를 다 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특생하고 같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선별해서 개인 파일을 만든 다음에요 모르는 단어만 뭐 3, 40%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400, 500단어 새로 암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커리큘럼은 초등부터 고교, 중학, 고교, 수능, 능률복합, EBS까지 한 7,600단어 정도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게 보통 뭐 한 6년에서 9년 정도 걸려서 이제 암기할 단어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 10배 빨리 암기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과가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단어를 조금 했던 아이면 한 달 4, 5번 정도 단과하면 커리큘럼이 끝나고요 단어를 전혀 안 했던 아이가 할 경우에는 6번에서 7, 8번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어 단과반이고요 1대 1로 하는 단어 단과반 그리고 단어 정규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노원구에 살거나 좀 집이 가까운 아이들은 여러 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대신에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는 하는데 여러 번 와서 하라고 저희가 2시간씩 6번 진도 그 다음에 2번 재점검 이렇게 해서 총 8번 2시간씩 8번 해드리는 단어 정규반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고 모르는 단어가 많고 좀 여유있게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어 정규반이 맞고요 좀 시간이 없고 집도 멀고 그렇다 그러면은 단어 단과반을 하시는 게 맞는데 노원부 쪽의 아이들은 단어 정규반을 많이 하고 강남이나 잠실 쪽의 아이들 집이 먼 아이들은 단어 단과반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진도 수업을 3시간씩 2번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000단어 이상 체크해서 암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은 수목금토일 중에서 3시, 4시, 5시 뭐 그때쯤에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줌 수업은 반복 선생님하고 시간 맞춰서 저녁때나 아무데나 좀 가능하고 그래요 집이 먼 아이들은 줌으로 진도 수업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교재 발송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이제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집이 먼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이제 회비 입금하고 교재 발송해 드리고 날짜 잡아서 줌 수업도 줌으로 진도 수업까지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는데 저희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도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반복 수업을 8번 하면은 그 안에 이제 한 2, 30번 반복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다른 뭐 단어 암기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게 사람이 직접 암기 시키는 거라서 1대1로 이제 맞춤형으로 암기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보장 프로그램이라서 뭐 만약에 힘든데 까먹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시 이제 해드린다든지 까먹은 걸 다시 해드린다든지 뭐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반 보통 단어반 먼저 해서 쭉 기준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방학 때마다 뭐 단어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어반 쭉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단어반 했다가 종합반으로 바꾸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암기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내신이나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암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나 문법도 아무래도 딴 데보다는 암기를 잘 시키고요 그리고 암기를 시킨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법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기억술이나 반복법이나 화브르트 학습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일 좋은 공부법들을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암기 시키는 방법을 좀 개발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실용영어 대치동의 학원들처럼 실용영어 위주로 좀 바꿔가지고 그동안은 좀 입시 영어 쪽에는 좀 치우쳤었는데 앞으로는 좀 커리큘럼을 조금 변형해서 하는 게 좋네요 그렇죠 네 가지 영역을 다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단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먼저 해서 단어를 먼저 하고 몇 년치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 문법은 원리만 알려주면 좀 수준을 훨씬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고등학교 수능 단어까지 쭉 끝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법을 해주면 좀 빨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듣기 커리큘럼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결국 실용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듣기거든요 잘 들지가 않는 게 그래서 듣기 위주로 좀 많이 커리큘럼을 바꿔서 듣기가 되면은 말하기가 되고 말하기가 되면은 쓰기 문법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좀 커리큘럼을 조금씩 변화를 줄 예정이에요 단어반이 단어반은 이제 고단 학생이 100만원 중학생이 80만원 초등학생이 70만원이고요 줌으로 수업하는 경우는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90만원, 70만원, 60만원, 10만원씩 DC에 드리고 있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이고 횟수로 따지면은 진도 두 번, 반복 여덟 번 해서 이제 횟수로 따지면 열 번 네네 당연하죠 당연히 테스트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나가야 될지를 저희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한 2, 30% 정도 나오면은 거기서부터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중1, 중2꺼까지는 아이들이 보통 괜찮은데 중3꺼부터는 잘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내신이 시작되는 타임이기도 하고 또 중3꺼부터는 단어 수준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수준부터 잘 안 돼 있어서 중2, 중3? 그 정도부터 거의 다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뭐 고교 단어 한다 수능 단어 한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크를 다 일일이 해보면은 어머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서 고교 단어 하고 있으니까 뭐 고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시면 보통 중학생 수준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모르는 단어만 암기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많은 단어를 확인하고 6번 개발할 예정 10번 개발할 예정 필수 단어, 고교 단어, 부담의 수능 단어, 1,600, 1,400 단어 해서 한 3,000 단어, 3,000 단어. 그 이후에 뭐 이제 누교부가 이길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필수 단어인데 대신 번호 번호 생각이 안 나면은 아무래도 시험 칠 때 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단어에서 완전히 상환해야 되는데 잘하는 아이들도 모르는 단어들이 한 10%, 20% 나오거든요. 그 단어들을 모르는 단어들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아이들은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모르는 단어를 없애줘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게 왜 잘 안되냐면은 옛날에 다 했던 단어니까 아는 뭐라고 하고 제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속상에서 하면은 5,000,000까지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 5,000,000, 7,000,000 이렇게 되는 거를 양도 많기 때문에 필수로 궁금하게 전공했을 번째는 없어요. 아이들이 보통 필수 단어로는 완전한 길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아마 완전 30번 아이들 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보다 힘든 문제점이죠. 체크를 미리 해주면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좋은데요. 근데 아이들 성격이 다 다른데 한 30% 정도 아이들은 그렇다고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나라 그러면 좀 엉터리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는 이제 본인이 안 깨닫게 많아지니까 대충 하는 걸 다 안 깎고 가면서 넘어가면은 외자주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 꼼꼼한 아이들은 본인한테 맡겨도 자기가 생각 안 나는 걸 꼼꼼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한 2,000을 해보면 사실은 딱 아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2,000을 딱 해보면은 아이가 이제 스스로 꼼꼼하게 하는 아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고요.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진도를 좀 많이 나가죠. 저희가 스스로 꼼꼼히 다 체크를 전 단어에서 1,500 단어를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30% 오른 단어 나온다 3, 40% 보통 한 30%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중에서 400 단어 500 단어를 새로 안기 시키는 거죠. 오른 단어 1,000 단어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분들처럼 일단 줌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인권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교재를 발송해드리고요. 교재 받으신 다음에 날짜 정하고 몇 층으로 연락을 드려서 침 돌아가는 수업은 정해진 시간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요. 반복 수업은 그 반복 선생님하고 시간을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나 아무 때나 이렇게 접어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수강 사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들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은 같이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적용해 보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작년 정도였나 꽤 오래전에 그때 이제 잠깐 체험학습하고 영상을 찍어주시면은 체험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체험학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하셨었죠. 그때 반응은 좋았었는데 그때 등록은 안 하셨었고요. 한 6개월 정도?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체험을 하셨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을 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학생도 듣고 있고 또 소개를 받은 각각년의 여학생 친구 같아요. 여학생도 지금 단어 단과를 듣고 있죠. 단어 정규관을 듣고 있죠.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체험학습을 했었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 정규반은 단어 단과반하고 저희가 정규반이 있는데 단어 단과반은 이제 집이 먼 아이들 먼 아이들이 2번 3시간씩 수업 듣고 8번 반복 수업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단어 정규반은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6번 진도 나가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추가로 저희가 반복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회비는 같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이 여러 번 와서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비는 같지만 단어 양은 정규반이 1000단어에서 1500단어 정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단과반 같은 경우는 1대1 수업으로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오는 대신 3,4명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왜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 뭐 얘는 단어가 숫자가 어떻고 얘는 몇 명 이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여러 번 오는 대신에 같이 봐주고 얘는 이제 좀 멀리서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로 봐준다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규반으로 일단은 이제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정규반으로 수강을 했고 처음에 체험학습 때도 이제 초등학교 단어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됐으니까 이제 점점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였죠. 이제 몇 개월 후에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개선이 잘 안 됐으니까 오셨었겠죠. 기억을 잘 하고 계셨다가 오셔서 단어 정규반을 일단 한번 정도 수강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단어 마치고 중학교 1, 2, 3학년 거까지 물론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았지만 아이가 착하게 잘 성실하게 따라왔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거까지 약 1500단어를 1500단어에서 초등단어까지 하면 한 2000단어 정도는 됐겠죠. 그 정도 단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서 다녔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어서 문법이 이제 잘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법을 한 달 정도 수강을 하면은 문법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 문제, 문법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기본 문제들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 문법 중학 문법을 수강을 해 주셨죠. 요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사립초 학생도 그랬고 요렇게 들으시고 문법 정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3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차 돼서 독해는 이제 단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거까지 됐지만 기초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빠르게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거 정도 문법은 이제 많이 아예 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거 정도 하고 있고 단어는 이제 중3 거를 마치고 반복도 어느 정도처럼 충실이 잘 이행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고일 거 단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단어 정기반이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가 됐지만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초등학교 800단어도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것을 한 달 만에 1, 2, 3학년 거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마치게 되면은 독해, 문법도 좀 수준을 좀 단기간에 좀 끌어올려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갑자기 초콜릿을 가지고 과자 갖다 주고 남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이 있어 지고 좀 즐겁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사례 하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